포항 남부경찰서는 포항 시내 일대 전신주의 전선을 절단해 훔친 혐의로 만 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.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포항 시내 전신주에 설치된 5,40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10km가량을 60여 차례에 걸쳐 잘라낸 훔친 혐의입니다. 남부사는 또 어젯밤 10시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낸 혐의로 중국인 국적 불법 체류자 만 1살 A 씨를 검거했습니다. A 씨는 음주 측정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되자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불법 체류자 신분이 발각될까 두려워 달아나다 붙잡힌 뒤에 포항 출입구 관리사무소로 인계됐습니다.